은드 인이어 커스텀 컨셉 설명해주세요 그럴까요? 컨셉은 딱히 없고요 제가 그전에 했던 것도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은색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대로 한 이유가 이제 제가 고를 수 있어요 이게 인이어를 선에서 뺄 수 있거든요? 어떤 날은 약간 은색, 둘 다 은색을 끼고 싶을 때 양쪽 다 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꿔 껴야지 한 날은 이제 바꿔 낄 수 있도록 제가 좀 나름 생각을 하고 했어요 종호님 말투 어색해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안녕 사랑해 안녕